동행축제 함께 손잡고 가잔다 동행축제 함께 손잡고 가잔다 함께하면 대박나는 동행축제 가잔다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그 중간에 노란 조끼 입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약간 동호님 닮지 않으세요? 지금 보니까 어쩔시고 동호님인 줄 알았어 세상에 깜짝이야 여러분 오늘 DP 좀 한번 착 한번 구경하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이뻐요 귀합니다 귀해요 오늘 특히나 뭐 상황버섯하며 롯각영지버섯하며 그리고 이 혼합곡들 있잖아요 저희가 방송 전에 뭘 했냐면 현정님이랑 저랑 인터넷 검색하고 이거 팜플렛 보면서 대박이다 오늘 오아시스 가격 대박이다 선물 찬스입니다 맞습니다 선물 찬스고요 가격이요 가격이요 말도 안돼 좀 심각하게 좋아요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너무너무 귀한 그냥 딱 말씀만 드려도 우리 오아시스 고객님들 당연히 아실 거예요 상황버섯 노각영지버섯 근데 이게 지금 선물 세트가 고객님들 버섯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에 라이브 쿠폰 아 좋아요 요거랑 그리고 중복 적용 가능한 쿠폰까지 소상공인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라는 의미에서 중복 적용 쿠폰 다운받아주시면은 여러분 와 이거 인터넷 검색하고 제가 진짜 가격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오늘 최대 할인받아보시면 거의 요거를 4만원대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수 상황버섯 목각영지 선물 세트 요거 우리 고객님들 그냥 선물 세트로 오늘 택배 배송으로 받아보실 텐데 변산농장이에요 변산농장이라고 하면은 저기 저 밑에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진짜 그 천혜의 자연에서 자라온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뭐 요거는 진시황제가 불로초라고도 불리울 만큼 죽은 사람을 살렸대요 오마이갓 이거 말해서 괜찮나요? 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근데 여러분 라이브 혜택 가격 지금 위에 있는 배너 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집니다 사실은 저는 6만원대도 오 가격 너무 괜찮은데 했는데 쿠폰 중복 적용까지 받아보시면 최대 4만9천원 혜택까지 좀 만나보실 거고요 요게 지금 이쪽이 상황버섯이고 요게 지금 녹각영지 세트예요 귀한 버섯 선물 세트 자 여러분 이거 쿠폰 없이 그대로 사시려면 거의 한 7, 8만원 돈 주셔야 되는데 오늘 최대 4만9천원까지 오직 오아시스에서만 이 혜택 드릴 거예요 진짜 귀한 분께 드리는 귀한 선물 오아시스에서 혜택 좋게 만나보시고요 자 다음은 요것도 괜찮죠? 절편도 좀 괜찮아요 요거는 상황버섯을 이렇게 절편으로 저희가 다듬어놓은 건데 변산농장에서 오우 귀해라 귀해 여러분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 두께 하며 그리고 보시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버섯에서 진짜 국내산에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았거든요 거꾸로 매달려서 진짜 하나하나 추적관찰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농사지은 정말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좋은 물만 먹고 좋은 공기만 마신 아 네 베타글루칸이 여러분들 풍부합니다 그쵸 보약이에요 보약 베타글루칸 하면은 고객님들 어떤 성분인지 너무나 다 아실 거고 이거는 그냥 따로 다듬으실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손가락만한 크기로 다듬으셔서 그냥 퐁당퐁당 넣고 끓이시기만 하시면 그쵸 바로 상황버섯 차가 완성됩니다 요것도 라이브 혜택 받아보시면 여러분 요거는 가격 얼마라고요? 2만원대요 2만8천원대까지 떨어집니다 와 너무한다 너무해 변산농장인데요 너무하네 너무하죠 와 진짜 여기에다가 오늘 또 여러분들 오 잡곡 세트가 들어왔는데 카무트 아 무거워 이거 조심해요 이제 잘 아 이거 아니고 이게 다음 거 이제 많이 무거워요 도안줄게요 마지막으로 뺐어요 일부러 좋아요 좋아요 카무트 요즘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카무트가 카무트 요즘 난리죠 막 효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카무트는 좀 2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먹었던 쌀인데 여기는 보통 왜 흰쌀밥 너무 먹고 싶은데 아침마다 손가락 찌르는 숙자 검사하시는 분들이 흰쌀밥 너무 먹고 싶어서 카무트로 좀 많이 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맛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습니다 뭐 입안에 톡톡 터지는 약간 현미의 맛을 현미의 구수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미의 그 찰짐을 가지고 있는 오 카무트랑 그리고 카무트 잡곡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약간 카무트를 좀 영양으로 한번 찍겨보고 싶다 열수 있나?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는 가격이 22,400원까지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두 개 가요 이렇게 오 선물로 너무 좋다 잘못 들으신 줄 아셨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당 생활, GI 지수가 되게 낮아요 맞아요 이거 두 개 해가지고 지금 22,400원 때까지 떨어지고요 이야 저게 20%만 붙인 가격인가요? 그렇죠 더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렇죠 아니 이거는 중복 안 돼요? 미안해요 버섯만 난 중복에 중독됐어 중복에 중독 난 오아시스 중복에 중독됐다고 지금 너무너무너무 할인 혜택이 좋으니까 요거까지 받아가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들을 수 있죠 현장님? 그럼요 그럼요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카메라 한 샷으로 담아오지도 않는다 5곡 햅쌀 잡곡 5종 세트 와 나 이거 사야 되겠다 요거는 근데 그냥 5곡이 아니고요 각각의 컨셉이 있어 저당지수, 카무토 혼합 5곡, 첫 수학 햅쌀 2023년 햅쌀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5곡 요거 진짜 저는 저희 어머니 너무 생각 많이 났고요 잡혼합 5곡까지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나 쉽게 만나볼 수 없는 5곡을 이 한 종 세트에 근데 여러분 요거 선물 세트가 20% 할인받아서 5만 원대예요 그렇죠 5만 원대고 오늘 선물 세트 그냥 바로 그냥 곳곳으로 배송하기도 고객님들 가능하시고요 라이브 쿠폰 20% 적용을 하셨을 때의 혜택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혜택 쿠폰 자체는 우리 고객님들 라이브 중에서만 다운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밥돌이 남편이 카무트로 체중 많이 감소하셨다고 진짜 진짜 카무트가 여기서 엄청 앗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153631809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상왕 뽕나무상 그리고 이거 뭐였죠 막 이거 외웠는데 무슨 누를황 그렇죠 뽕나무상 누를황 상왕버섯 네 중복 할인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검색만 조금 해보셔도 상왕버섯 이거 보고 가실게요 우리 얘기 왜냐하면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데 방송이라서 약간 심의상 못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상왕버섯만 놓고 검색해서 보시면 정말 이런 얘기들 엄청 나오고 버섯 놀이터 변산농장에서 자 보세요 탁월한 효과 탁월한 효과 탁월한 효과 하시죠 잡아주세요 그 밑에 당연히 계속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상왕버섯은 정말 최저 가격 이럴 수 없어요 가격 이럴 수 없어요 오늘 면역부터 시작해서 균주 재배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다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히스토리 같은 것도 정말 자연이 준 귀한 버섯 예전에 뽕나무에 붙어있는 오래된 상왕버섯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했어요 본 초강목부터 시작해서 옛 고소에 정말 많이 나오는 가격들 보세요 가격들 보시면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오늘 방송에서 라이브 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는 금액 자체는 그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상왕버섯 다시 한번 이 녹각세트 이거 잘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49,000원대까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아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 정도와 녹각버섯과 상왕버섯은 일단은 재배하는 것부터 자체가 그냥 평범한 농장이 아니라 국립공원이에요 나라에서 지정하고 나라에서 뭔가 여기만큼은 깨끗하게 길이길이 보존해야 되는 그 생태 환경에서 자란 그것도 뽕나무를 거꾸로 매달아서 재배한 크기 보시고요 색깔 보시고요 여러분 진짜 이 영엄한 기운 한번 만나보시죠 진짜 선물 받으면은 진짜 귀한 분께 드리는 너무너무 귀한 버섯이 오아시스의 추석 특집으로 상륙했습니다 여러분 중복 쿠폰 적용 가능하십니다 어디에도 없을 혜택 버섯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부지가 시골 경찰 공무원 하시다가 전주에서 시골 생활 하시면서 버섯도 캐롤 우리 아빠 지금 이 방송 보면서 저한테 이거 보내는 거 보이세요? 버섯 사진들 보내는 거 보이세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산에 돌아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돌아다녀도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녀도 표고랑 표고랑 뭐냐 이거 능희 사진 능희 사진 이런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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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시면 우리 아버지 흥분하실 것 같은데 우와 아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4만 4만 9천 원대예요 최대 혜택 꽉 차게 보세요 꽉 차게 이거 선물 하시잖아요 여러분 네 5만 원 안 되는 금액으로 선물 하시는 거고 맞아요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포장 상태도 보시고 너무 깔끔하게 포장도 열어서 아예 원물 보여드립니다 지금 원물 갑니다 아 근데 정말 저기서부터 느껴지는 그 기운이 아 이거 귀한 거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아 녹강용리를 최상품으로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 와 최상 최상급 최상급으로 최상급이고 변산농장에서 그 정말 그 균주 이렇게 하는 거 버섯 키우는 거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균주부터 시작해서 재배부터 판매까지 싹 다 하세요 와 와 여러분 이거 포함 지금 네 당일 발송으로 해서 저희가 발송은 정말 빨리 해드릴게요 정말 너무 좋죠 웬만하면 추석 전에 받아볼 수 있어요 상태 너무 좋죠 자 여러분 지금 구매 속도가요 빠르네요 이거는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게 아니라 우려서 드시면 네 여러분 저도 최근에 건강검진하고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조직검사 하라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몇 날 며칠 스트레스였어요 몇 날 며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저는 이제 양성으로 판정 받았어요 나쁜 애들 아니래요 여러분 진짜 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하면 2주 후에 결과가 나와요 근데 모르는 번호로 빨리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랬더니 어디어디 메디케어인데 주연님 이렇게 이상한 1.5cm 이상의 뭐가 발견이 돼서 이거는 크기도 그렇고 조직검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미리 건강검진한 지 3일 만에 3일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나 암인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그리고 유튜브에서 계속 암을 검색해 정말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제 연락 받았어요 다행히 양성이고 앞으로 추적관찰 검사하자 근데 여러분 진짜 모두가 다 정말 모두가 다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면 건강에 대해서 진짜 알 거예요 여러분 상황버섯 보세요 이만큼 보시고 그리고 녹강영지 보여드릴게요 녹강영지도 정말 귀하죠 오늘 주목하셔야 되는 영양성분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 검색해보세요 베타글루칸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렇죠 실험 보관도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이걸 물에 씻어가지고 상황버섯이 젖었잖아요 그러면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녹강영지는 여러분 영지버섯 영지버섯 관련해서는 영양제나 영양 드링크도 많이 나오는데 녹강영지는 또 달라요 녹강영지 아 그쵸 저런 의심하실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뭘 보여드리냐면 자 얘 어디서 왔냐면 보여드릴게요 변산농장 자 변산농장에서 자 여기 보세요 전북 부안군 진서면 참뽕러 60-6 김시환님 사장님 전화번호까지 나와있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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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주 균주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 묻혀서 막 습도 조절 온도 조절 다 해서 매 시간마다 갖다 들여다보시고 시간마다 들여다보시고 거꾸로 매달아서 해가지고 재배 판매까지 전부 다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쵸 중국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포장센터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 잘라서 헹굴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드시는지 요거는 일단은 드시는 방법은 저희가 주연님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들어하는 법 살짝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 가격적인 혜택이 진짜 오아시스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는 혜택으로 아 진짜 중국적용 쿠폰이 저는 변산농장의 상황 벗어내서 이루어질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라이브 쿠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바뀌었으니까 오랜만에 오시는 고객님들 꼭 확인해 주시고 진짜 혜택이 너무 좋아요 지금 요게 지금 최대 혜택 4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4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저희가 절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금 손질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편하게 좀 잘라가지고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어디서 왔냐면 변산농장이 그 변산반도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여기는 보호해야 될 땅 묶어놓은 땅 그 국립공원 주변으로는요 고객님들 뭐 개발을 도 못하고요 거기서 뭐 심게 개인이 농사도 못 짓고요 그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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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라에서 지정한 너무너무 기운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그 땅에서 자란 변산농장에서 온 완전 진짜 그냥 깨끗하고 너무 요 안에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지금 상황버섯과 그리고 녹각 영지버섯 함께 보고 계십니다 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크기 너무 귀해요 크기 정말 정말 크기 보세요 거의 나무 밑둥 하나만 한 사이즈 비오잖아요 이거 화가 같죠 화가 같지 않아요 예뻐요 여러분 진짜 이 크기 보세요 크기 보시고 이거를 똑백똑깍 잘라서 자 이제 가볼게요 흐르는 물이든 뭐든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좀 헹궈주세요 물에다가 조금 살짝 담궈두셔도 되고 헹궈주신 다음에 저희는 이거 지금부터 다를 거예요 부모님 생각나셨어요 7호 의사님 저는 저도 이거 살까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가격이 있잖아 이거를 해서 그리고 이거 부실 때 되게 진짜 정말 찰지고 단단하거든요 저희 이거 3, 40분 정도 다리는 처음에 조금 사르르 끓이신 다음에 중불, 중략불 정도로 하셔가지고 얘를 한 3, 40분 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주전자가 없어서 일단 여기 냄비에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옮겨 담을게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저처럼 건강검진받고 뭐라도 조금 안 좋은 그냥 저는 최근에 조직검사를 했는데 조직검사도 되게 국소마취해가지고 막 부득부득 그걸 뜯어내는데 너무 아프고 막 무서워요 애초에 없었으면 좋은데 어차피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고 60대, 70대 넘어가면서부터 몸안의 변화들이 안 좋게 생겨나죠 근데 여러분 현대의학 되게 좋죠 하지만 옛 고서나 본초강모 이런 막 동의보감 이런 데 나와있는 이 상황버섯 이야기들 그리고 녹각 영지 이야기들 모르겠어요 그 이들을 대체할 만한 어떤 현대의학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진짜 항 앞에 항자가 붙는데 진짜 막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것들 있죠 해결되지 않은 그 덩어리들 그것 관련해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면역력 관련해서 그렇죠? 베타글루칸 확인하시고 오늘 지금 여전히 동행축제 맞죠? 맞습니다 동행축제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대박나는 동행축제 우리 고객님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오늘 성황버섯과 그것도 변산농장의 선물세트가 중복할인 쿠폰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신 오랜만에 오신 고객님들 저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라이브 쿠폰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번 좀 안내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브 보기에서 들어오시면 아이고 저전력 모드를 살짝 해제하고 고객님들 잘 보이시기에 좀 조도를 조절하겠습니다 라이브 보기를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귀한 버섯이 라이브 혜택 쿠폰을 받았을 때 만나는 가격이 진짜 놀랍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쿠폰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딱 한 시간 중에만 발행이 가능한 라이브 쿠폰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오늘 제가 구매할 이 장수상황버섯을 장바구니에 담아주시면 어? 5만4천원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여기에 쿠폰이 적용 가능한 게 상세 페이지에 뜹니다 여러분 보세요 쿠폰 종류 보실까요? 이만큼이나 있어요 너무 많다 이만큼이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원하시는 쿠폰이나 내가 다 쿠폰을 발급 받았을 때 어떤 게 좀 할인 혜택이 더 괜찮지 고객님들마다 적용했을 때 받는 혜택이 조금씩 다르실 텐데 여기서 쿠폰 딱 하나를 고르셔서 적용시켜주시면 고객님들 막판에 적용시켜주시면 최대 4만원 혜택까지 만나보실 수가 아주 좋네요 있겠습니다 고마워요 한정님 뭐가 고맙냐면 저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면역력 위해서 저도 지금 사려고 쿠폰 다운받고 있고 와 상왕버섯 주문량 지금 싫어한가요? 와 사장님 대박 나셨어요 우리 사장님 당연하죠 가격이 이럴 수가 없는데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요즘 카무트가 난리예요 대세죠 슬기로운 저당 생활 당 관련해서 얘기 엄청 많죠 여러분 사실 탄수화물 잡는 것도 중요한데 당 잡는 거 되게 중요해서 요즘 막 제로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패키지 보시고 건강다면 하나로 라이스 딱 선물용으로 좋아요 곡식 소개 기다리셨어요 바로 해드릴게요 어서오세요 바로 바로 여러분 카무트는 네 백미에 대비해서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 셀레늄이라는 영양소에 또 주목하셔야 돼요 양파 뭐 양배추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양한 우리가 되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무 달걀 마늘보다 셀레늄 훨씬 많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셀레늄이 뭐냐면 여러분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워 활성산소는 뭐다? 날 늙게 한다 날 병들게 한다 무섭지?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셀레늄 자 카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와 깨진 거 하나 없다 진짜 최고다 정말 들어보세요 하나하나 지금 홍시 너무 맛있죠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카무트만 있는 거 약간 좀 길쭉한이 생겨서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요즘 이게 난리예요 진짜 대세예요 아까 남편 이 카무트로 진짜 몸무게 잡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식감은 약간 얘네가 이렇게 톡톡톡 터지는데 사실 저는 이 집 카무트 건 아직 못 먹어보고 지금부터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현정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현정아 이거 백미랑 좀 섞어야지 부드럽지 아니요 그냥 이것만 먹어도 되게 맛있어 식감 좋고 찰지고 되게 촉촉하던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따 저희가 밥 지어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한 종류가 더 있어요 이건데 얘는 카무트랑 지금 보시면 현미 귀리 보리 수수가 섞여 있어요 얘는 혼합이에요 혼합 저도 언젠가부터 백미에서 이제 혼합국으로 섞어 먹다 보니까 백미가 좀 심심해서 못 먹겠어요 어머 주봉일 형사님 어서 오세요 당뇨에 줘 주봉일 형사님이 당뇨 때문에 진짜 고생하신 분이세요 우리 엄마거든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가 배 찌르고 그랬어요 배 바늘 찌르고 그랬어요 이제 안 하죠 그거는 근데 지금도 조심해야 돼요 고생하셨다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 이거 카무트 이거 보내드려요 원하세요 어머니 원하면 원한다고 써주세요 저 맨날 이래요 오아시스에서 저희는 그러니까요 오아시스에서 아주 그냥 매일같이 엄마랑 아빠랑 자 이쪽이 혼합이고요 이쪽 확실히 차이가 있죠 카무트 섞여 있어요 여기는 카무트만 있어요 카무트만 있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구분되시죠 이게 지금 있어요 있어요 카무트가 있어 벌써 샀어 저희 오늘 2종 세트 22,400원 너무 강력해 지금 그램수가 700g씩이네 그럼 1400g 1.4kg에요 여러분 1.4kg 자연의 힘 자연의 힘 요즘 쌀 1.4kg에 2만원대면 너무 건강해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이걸로 지금 카무트 얘네 밥 있나요? 바로 갈게요 카무트로만 지은 게 없죠 카무트랑 섞었죠 카무트랑 백미랑 섞었나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밥 지었어요 예쁘다 쌀이랑 백미랑 섞어서 먹고 있어 아 우리 조봉은 이게 지금 카무트랑 백미랑 섞은 거 이렇게 놓을게요 왜 이렇게 예쁘지 오늘?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백미랑 살짝 섞었죠 이렇게 진짜 딱 추석 느낌이다 보세요 여러분 카무트랑 백미 그리고 카무트 혼합 카무트 혼합에는 뭐 뭐 있냐면 현미, 귀리, 보리, 수수 그리고 카무트 저는 카무트만 있는 거 한번 식감 한번 느껴볼게요 이게 당 걱정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건강관리 GI 지수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죠 GI 지수가 되게 낮아요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단백질에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거 누가 발견하는 거 도대체 이런 것들은 누가 이런 걸 발견해서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보리밥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톡톡 터지는 식감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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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미보다 앙버슬거려요 맞아 되게 쫄깃거리고요 진짜 구수하다 카무트가 카무트가 그날부터 2000년에 그 외에 피라미드 안에 파라오가 먹었다고 해서 같이 생전에 먹었던 거를 같이 이렇게 파라오랑 같이 묻어두잖아요 카무트가 유일하게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대요 그만큼 진짜 그만큼 이 카무트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영양소와 진짜 그 신비스러움이 고객님들 GI 지수가 낮은데 그러면은 어 거슬거리거나 뭔가 그 저당이라고 하면은 맛을 좀 포기하거나 식감을 좀 포기하거나 그렇게 생각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맛에 있어서 나 인디아나 존스에서 본 것 같아 카무트 그 영화 알아야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 아세요? 음 진짜 싸구나 22,400원이냐 진짜 이 카무트가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현미와 백미의 중간인데 그 현미의 고소함과 그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현미의 약간 그 바삭한 맛인데 식감은 거의 백미예요 그 뭔가 고슬고슬한 그 맛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까슬거리지 않고요 구수한 맛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 맞아요 똑똑 구수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씹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미를 드실 때 어 백번 씹어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백번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현미는 오히려 더 건강에 해롭대요 음 저작운동을 여러번 하셔야 돼요 근데 카무트도 먹으면 뭔가 좀 계속 계속 저작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해서 하는 느낌 천천히 먹게 돼요 식사 빨리 하시는 분들 있죠 아우 저희 아빠요 아우 저희 아빠요 같이 먹는 순천 아우 저희 아빠 저희 아빠 우리 아빠 나보다 밥이 늦게 나왔는데 벌써 다 먹은 사람도 있어요 아 우리 아빠다 진짜 그치 그치 그런 어르신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주봉103님 보세요 카무트 먹고 저거 저수침 매일 배에다 이거 찌르셨거든요 아 얼마나 찌르셨을까 툭해가지고 검사하고 따서 검사하고 저는 저희 이제 하라 외할아버지도 가족력이 있어서 아하 진짜 관리 잘하셔야겠다 어머니랑 같이 저희 남동생이요 어렸을 때 소아당뇨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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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는 거의 병원에서 포기할 정도였어요 재훈이 고생하셨지 기억나시죠 주봉103님 강남 성모병원 엄청 오래 다녔어요 그 친구 그땐 카무트니 뭐니 이런 거 몰랐고 그냥 못 먹겠어 먹지 말고 채소 아기가 채소 먹어요 안 먹죠 안 먹지 근데 자기가 이제 중고등학교 딱 올라오더니 땀뽑 3개씩 입고 집 마당에다가 샌드백 따라가지고 거의 한 40kg 빼고 그리고 나서 괜찮아서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쳤는데 여러분 도움받으실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카무트랑 백미 섞은 거 요거는 이제 혼합이죠 혼합에는 선미, 귀리, 보리, 수수까지 요거는 카무트랑 백미 근데 식감이 너무 좋은데 원정님 그냥 톡톡 터지는 그런 식감도 고객님들 너무 만나볼 수 있어요 식감 너무 좋다 카무트가 요즘 너무 핫한데 약간 진입장벽이 높았던 이유가 가격이에요 근데 오늘 오아시스 동행축제와 함께하면서 명절 완전 대특집 오아시스 너무 감사드립니다 쿠폰 적용 다운받아 주시면은 카무트 잡곡 세트 2종에 2만원대 초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5종이에요 카무트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 5종을 담아냈는데 여기 안에 카무트, 현미, 귀리, 보리, 수수 5가지의 오곡 혼합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중에서도 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잖아요 세계 10대 슈퍼푸드와 이거 오아시스에서 파는 이거 돼지고기 돼지 햄인데 반찬이 기본 당이 높잖아 맞아 맞아 세상에 세상에 나 너무 행복해졌어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밥 걱정, 당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먹었을 때 건강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다라는 5종 구성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밥이 맛있으니까 밥이 맛있으니까 몸드롤들 맛있네 5종 구성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22731433님께서 궁금해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들고 왔고요 아우 무거워라 이거는 너무 컨셉이 각각 확실해가지고 근데 이게 900g씩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화면이 길어서 이렇게 세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잘리잖아 핸드폰 화면이 기니까 이렇게 좀 보셔요 여러분 맨 위에 지금 저당지수 혼합 5곡 900g GI 지수 혈당지수가 낮아요 5곡인데 현미, 귀리, 안맥, 깐녹두 현미 들어가 있고요 카무토 호남 5곡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900g 들어가요 아까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밥 이거 한 거 있잖아요 이게 고스란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햅살도 있어야죠 2023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햅살 먹어야죠 첫 수확한 햅살인데요 그럼요 소화가 잘 된 5곡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른 보리 안맥, 탈피 렌틸콤, 탈피 녹두, 찰수수 차련미 뱃살도 빠졌어요 운동까지 잘하셨다 건강하셔요 그렇죠 그럼요 찰 혼합 5곡까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일단 이거는 햅살로 지은 고슬고슬 그렇죠 그리고 카무토 혼합 5곡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밥도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디 가려지는 아마 쿠폰 때문에 가려질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땡겨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카무토 혼합 5곡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5곡 이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5곡 렌틸콤, 탈피 녹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잘 하고 싶어 아 이거 방송쟁이는 이거를 옆에다 이렇게 역시 젊은 아이들이 더 똑똑하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화면이 길어서 이렇게 놀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얘가 저당지수 혼합 5곡 여기 있네요 색깔이 약간 흥미빛깔이 있네요 흥미가 들어가 있어서 다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찰 혼합 5곡 찰현미, 찰보리, 찰수수, 찰기장, 찰현미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냥 식어도 있잖아요 김에만 싸먹어도 맛있는 게 찰현미 이런 것들이에요 잘 보여 괜찮아요 저 찰 5곡은 또 100% 국산입니다 난 바로 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남대문 시장 가면 칼국수랑 냉면이랑 찰밥 나오는 데 있거든요 그 시장에 거기 가면 어머님들이 봉다리에다가 마지막에 찰밥 겁나 이만큼씩 싸줘요 그럼 저희는 그거를 가져다가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려놓고 이렇게만 먹어서 밥만 맛있어도 밥이 즐거우는 그 다양한 맛을 온전히 묶일 수 있네요 찰져 찰져 찰밥이랑 김 먹어볼래요? 저도 한번 싸먹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찰밥 좋지? 찰밥 너무 좋지? 감사합니다 찰밥 좀 좀 가져오세요 김도 한 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한번 해가지고 아하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양념 간장 아 좋아요 뭐든지 밥이 맛있어야 돼 왜 한국 사람들은 늘 밥심이라고 하면서 저는 그런 안부가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현정아 밥은 잘 먹고 다녀? 난 다른 것보다 그 인사가 너무 애틋하더라고 한국 사람 특징이야 맞아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진짜 밥 한번 사줄게 근데 저는 그 안부 인사가 되게 정감 가고요 되게 뭐랄까 되게 막 몽글몽글해지면서 자 이게 찰 카무트 보여드릴게요 카무트 현민대 현민대 이렇게 쫄득쫄득하면서 뭔가 그 끝에 또 톡톡한 그 맛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좋은 게 100% 국산입니다 그리고 또 카무트도 우리 고객님들 오늘 관심 많으셔가지고 2종 센트도 좀 많이 관심 많으신 것 같거든요 2종은 카무트가 주인공 5종은 혼합국식들이네요 다 사고 잡다 라고 1자 3사님께서 아니 지금 주님께서 카무트 또 바로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요구성도 있어요 요구성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 카무트만 있는 것도 있고요 카무트 혼합이 있어요 얘는 포장이 요기에 담아서 가거든요 이건 700g 700g 해가지고 카무트만 따로 하실 수도 있는데 백미랑 섞어서 지은 거 그리고 혼합 근데 요 혼합 있잖아요 요 혼합이 고스란히 여기 5종 구성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아까 먹어봤죠 요거 요거 그리고 나는 이거 소화가 잘 된 오고 궁금해요 저도 요 그냥 그대로 이 항공샷으로 보세요 보시면 너무 예쁘다 렌틀콩이랑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오색찬란 여기는 지금 누름보리암매 탈피 렌틀콩 탈피 녹두 찰수수 찰현미까지 밥이 건강해져요 이거 보세요 요거 이걸 지은 밥이 조금 지금 요거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예쁘게 생겼죠 요것도 이제 맛을 한번 되게 예쁘게 생겼죠 각각마다 되게 큰 맛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그 미묘하게 다른 식감이 있어요 미묘하게 다른 식감 그렇죠 미묘하게 다른 식감들이 있어서 요건 또 다 소화가 잘 되게끔 보이 톡톡 터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요? 이게 또 다 탈피를 시키고 뭔가 이렇게 밥을 한 번 더 누르는 종류도 있고요 딱 먹었을 때 입안에서의 느낌이 너무 궁금해요 저도 잘 졌다 아 그래요 그런 데다가 김치 하나만 하다가 해가지고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5종 세트에 들어있는 소화가 잘 되는 5곡 이거 우리 그거지 갓김치 방송했던 거 아하 아 이거 또 밥이 맛있으면은 또 가만히 못 있거든요 얘는 정말 촉촉하다 그래요? 저 식감이 너무 궁금해요 요거 아니 밥 잘 졌다 이게 지금 고객님들 풍년 5종 선물 세트 안에 있는 소화가 잘 되는 여기 안에 누른 안맥부터 시작해서 그 곡식을 한 번씩 다 탈피를 시켰어요 그래서 밥을 지었을 때 되게 촉촉한 식감으로 뭔가 하나하나 알라리 살아있는 건 보리고 여기 뭔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탈피를 시켜가지고 요렇게 부드럽게 밥이 지어지거든요 탈피 렌틸콩 탈피 목두 찰수수 차련미 다 들어가 있어요 어우 멋있어요 세상에 렌틸콩이 이효리씨가 밥 대신에 렌틸콩 드신다고 해서 엄청 핫했었잖아요 단백질 덩어리에요 단백질 덩어리 되게 촉촉하죠 이거 그런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 중에 소화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입안에 퍽퍽하다고 밥 한술 드실 때마다 물 세 잔씩 드시고 모래알 씹는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어르신들 드시기에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식감이 그냥 촉촉하면서도 여기서부터 뭔가 편안해지니까 뭔가 진짜 먹었을 때 밥 한 끼 배부르게 먹었을 때 더부룩하지 않겠다는 느낌이 저는 여기서부터 들거든요 진짜 오곡 선물센터 너무 괜찮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이거 카무토 혼합 오곡 아까 먹었으니까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저당지수 혼합 오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거 하고 또 그 뭐냐 사왕버섯 절편도 가야 돼서 지금 얘도 한번 맛을 볼게요 저당지수 혼합 오곡 오늘 건강을 선물하는 날이네요 저는 흥미가 주는 그 특유의 흥미만의 매력이 있어요 흥미만의 향이 있어 얘도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있어요 흥미 콕콕콕콕 들어있네요 보이시죠 신기하다 얘도 900g 저당지수 GI 주스가 되게 낮아요 맞아요 GI 주스가 뭐냐면 혈당지수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막 치고 막 혈당 스파이크 치고 올라오는 수준이 아니라 건강 챙기시면서 드실 수 있고 자 이걸로 밥을 지으면 이렇게 흥미물이 들죠 흥미물 현미, 귀리, 암메, 깐녹두, 흥미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네 와 햇살 이거 빠지면 서운하죠 진짜 서운하죠 아 쌀 좋다 너무 좋죠 야 2023년 햅살입니다 아 쌀 좋아 진짜 이런 거는 아시죠?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밥 잘 졌다 그러니까요 잘 졌어 아 난 이런 거 나 이거 갓김치가 그렇게 밥이랑 맛있더라 아우 아니 뭐 열반찬 필요할까요? 여러분 4.5kg인데 금액이 지금 쌀 진짜 색이 너무 예쁘죠? 4.5kg 종류별로 혼합곡 다 만나실 수 있는데 내 김치 내 김치 내 김치 놓칠 수 없지 놓칠 수 없지 50,480원 아 진짜 여러분들 20% 할인 쿠폰 지금 주연님 딱 밥 들고 있는 위치에 아 역시 밥이야 밥이 최고예요 여러분 아 밥심 최고죠 밥이 보약이야요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저 진짜 보약도 가져왔습니다 밥이 보약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상황버섯과 녹악 영지버섯 이건 진짜 보약 중에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여러분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 하시면은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이런 게 있어 그냥 뭐 본초강목 동의보감 진짜 저명한 진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그 보감들 속에서도 극찬을 하는 자 이게 지금 변산농장 중국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우와 그쵸? 제 얼굴이 작은 걸까요? 버섯이 큰 걸까요? 버섯이 큰 걸 거예요 버섯이 큰 걸 겁니다 버섯이 엄청 큽니다 그쵸 이게 지금 할인 혜택 할인 혜택 받아가지고 할인 혜택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4만 원대까지 녹강영지도 있어요 녹강영지 너무 예쁘다 이건 뭐죠? 약간 인어공주 아시죠? 언더 더 시 너무 예쁘다 이 선물세트가 4만 원대 후반 최대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고객님들이 어떤 댓글도 있었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산농장 거 맞냐 중국산 아니냐 중국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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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농지가 자 그리고 절편까지도 고객님들 만나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는 손지라기가 좀 쉬워서 바로바로 넣고 끓이시기 되게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카무트 아까 우리 또 주연님 어머니 오셔가지고 실시간 또 그 인증을 해주셨어요 토마치 토크 하셨죠?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카무트 5곡이랑 이거는 진짜 혜택 너무 좋아요 2만 원대 초반 그래서 내가 먹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거 가볍게 선물하시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풍년 5종 선물세트까지 이거는 좀 제가 둘 셋 으쌰 Nurse lly 이거 잘나가요 지금 이거는 그 스쿼트 해도 되겠어 진짜 왜냐면 4.5kg야 진짜 4.5kg? 네 근데 이 다섯가지 종류의 곡식들이 각각의 컨셉을 가지고 있고 선물 받으면 그렇게 귀한 대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아시스와 함께하는 라이브 혜택 너무 좋은 거 꼭 들어와 주시고요 진짜 밥이 보약이다 라고 해서 밥도 한번 챙겨 보시고 진짜 보약도 오늘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번에는 요것도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이거 가격 2만 8천 원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 2만 8천 원은 정말 와 이건 진짜 이건 사야 돼 진짜 이건 꼭 사야 돼 이건 사야 돼요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보기만 해도 우아가 나와요 와 진짜 저 너무 놀라운 게 이게 다른 데서도 아니고 자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잘 키우셔서 고생하셨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 포자가 아니 이게 무슨 어머머머머 너무 예쁘잖아 심지어 세상에나 그렇죠 어머 이런 거 어디서 봐요 진짜 우리 아빠 오늘 이 방송 보면 막 흥분해 아빠 버섯에 진짜 관심 많으세요 산에 따로 다니시는데 산에서 따는 거 뭐 능이나 표고나 이런 것들은 가끔 가지고 오시는데 사앙버섯은 아빠 그 아시죠? 영역 밖이에요 우리 사장님 전문가 아니면 이거 못 키웁니다 균주부터 뭐 포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버섯 재배할 때 재배 판매까지 다 빛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자연이 주는 그냥 완벽한 이건 진짜 선물 보석 같죠 와 진짜 클라스가 다르다 시골 5천 하죠 아 진짜 위 수술하셨는데 아이고 정말 여러분 사앙버섯은 진짜 위 땡 뭔지 아시겠죠 위 땡 뭔지 아시겠죠 위 염은 수술 없어요 위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끓여서 바로 드시기 너무 좋고 우리 차 다 됐나요? 한번 볼까 와 왔다 왔다 이거였다 놓고 아 이거지 와 왔다 왔다 이게 여러분 지금 네 왔다 왔다 이게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끓여내 네 사앙버섯 차거든요 요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안에 사앙버섯 아 보약입니다 여러분 이거 뜨거운 물에 너무 팔팔 끓이시면 안되고요 네 한 잔 나오고 한 잔 나오고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 와 이거를 대상에 우리 몸에 있으면 안되는 덩어리들 있죠 그 덩어리들 중에 양성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악성이라고 하는 나쁜 아이들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사능이나 그 무서운 아시죠 그게 제일 힘들다고 아 그거 마음이 어려워 항 치료 베타글루칸 머리 다 내 모습에 한 번 더 좌절하시고 물론 이건 그런 치료들과 비할 바가 아닌데 옛 고서나 식품이긴 하지만 옛 고서 본초강목이나 특히나 막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 오래된 뽕나무에 붙어있는 오래된 사앙버섯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블루초라고 불리우는 진시황제가 찾았다던 빛깔이 너무 이쁘죠 근데 구수해 그냥 있잖아 그냥 보리차 같아 정말요 보리차인데 조금 더 손잡이 작고요 되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걸 지금 우려낸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언제 내가 사서 먹을 수 있을까요 색 너무 영지버섯도 보여드릴게요 영지버섯도 언제 이걸 그르니까 와 나 이거 오늘 무조건 다 마실 거야 우리 모두 다 다 한 잔씩 하자 이건 안되겠다 이거는 왜 저 주연님이 알려준 건데 현정아 위장이 건강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이 아니라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물 근데 그거를 따뜻한 상왕버섯차로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보니까 되게 귀히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살짝 내려가면서 쌉싸름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늘 그냥 내 생활 반경에 놓으면 물 어쩌면 물보다 더 자주 드실 수 있을만한 그리고 따뜻하게 드시는 걸 좀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차갑게 드셔도 괜찮으시긴 한데 날씨도 썰랑해지니까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차처럼 드시는 거 좀 일주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섭취를 권장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다가 조금씩 조금씩 횟수를 늘리시면서 세네 번 대여섯 번 공복에도 한번 드셔보시고 호추님께서 섭취 너무 이쁘다고 잘 다리셨어 진짜 이거를 한번 다리고 끝이 아니고 두세 번 정도 재탕이 여러분들 각탕이 조금 더 가능하시거든요 그건 우리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약탕기에 있으시는 분들은 약탕기 하셔도 너무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상황보호선수로 달인 차입니다 보통 차로 많이 다려 드시고요 영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물에 읊어 드시면 돼요 얘 자체로도 약간 달큰한 향이 있거든요 달큰한 향이 있어요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하얀 배경에 보셔야 잘 나오니까 되게 영지버섯은 좀 신비로운 느낌이 있네요 너무 좋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이런 재배하고 버섯 키우는데 이 버섯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습도 온도 엄청 예민해요 여기다가 상황보섭까지 같이 우리 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한번 우리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우리 상황보섭 그 덩어리 하나만 줄래요 내가 들을게 아 같이 아니 이거 있잖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홍당 이렇게 해서 같이 드셔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맛도 좋고 건강에 최고 최고 당연하죠 왜 아니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면 우리 수록 조금 더 진해지는데 저희가 방송상 긴 시간 우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빛깔이 이렇게 나와요 살짝 이렇게 너무 선명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저 진짜 요즘 건강에 너무 관심 많아서 최근에 건강검진 받고 정말 진짜 두드려 맞았다는 말이 맞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건강할 줄 알았어요 애쓰셨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건강검진에서 뭔가 하나 나오면 저도 힘든데 누가 힘든지 아세요 주변에 가족 지인들이 막 본인들이 더 아니야 괜찮을 거야 뭐야 괜찮아 하는데 자기들 여기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떨려 동봉이 막 동봉 지진이 오면서 저 새벽에 기도 갔다 왔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그리고 조직검사가 바로 하면 그날 바로 결과가 안 나와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오니까 그 시간 동안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야. 1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1분이 1분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건강검진센터 하시는 대표 원장님을 알아서 주고받은 대화가 뭐가 있냐면 제가 오라버니 저 양송이라고 연락받았어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6개월 있다가 다시 검사 그냥 추적검사 관찰하는 거야. 다행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머릿속에서 지우고 버리는 게 정신건강의 조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이 버섯들이 오늘 방송에. 베타글루칸. 고객님들. 항해. 아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딱 귀한 걸 알고 어디에 좋은지 딱 정확하게 아니까. 영지 섞은 거. 녹강영지 섞은 거 같이 먹어요. 그리고 이게 또 건강검진 받을 때 들으니까 20대라고 또 안심하면 안 된다고. 요즘 20대는 얼마나 많은데. 진짜. 안 아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이 약간 그.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약간 이런 말 좀. 진짜 그 말 맞다니까. 살벌하게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젊은 믿고 그냥 아유 뭐 늦게 자고 4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체력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건강관리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이렇게 해보는 건데. 오늘 고객님들 보약 한 첩 진짜 정강에 다려가시고요. 일단 한국 사람은 보약도 챙겨 먹었으니. 보약 같은 우리 밥. 밥이 보약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잡곡 세트도 우리 고객님들 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카무트가 핫하다 보니까. 이 카무트로 이렇게 밥을 지으셔도 좋은데. 카무트로 많이들 드시는 게 뭐냐면. 이거 누룽지 있죠. 카무트로 자체가 식감이 좋다 보니까. 누룽지를 지으면. 요게 진짜 약간 찰지고 맛있어요. 예쁘죠 여러분 빛깔도. 또 숙제 검사 하시는 분들이 누룽지 못 드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진짜 진짜. 숙제 검사가 뭐야? 이거 이거 손가락 짝짝 하시는 분들. 아 당체크 당체크. 당체크 하시는 분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누룽지 좋아하고. 목적을 너무 생각했네요. 난 숙제 검사를 하길래 고3인가? 맛있겠죠. 요거 현정님 거 하나 뜯고. 저거 하나 뜯고. 아 신난다. 사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여행을 못 가요. 쌀을 챙겨가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찌르시거든요. 우리 엄마도 한참 고생했어. 정말요? 뭐 먹지도 못해. 옆에서 그냥. 미안해. 아 너무 맛있겠다. 그냥 바로 넣어볼게요. 입에. 아 식감 진짜 좋네. 우와. 더 맛있는데요? 누룽지보다 맛있어요? 네. 전 더 맛있어요. 이게 뭐지? 약간 그 백미 누룽지는 그 맛 아시죠? 바삭하면서도 그 노릇한 맛. 근데 여기에 카무트가 들어가니까 뭔가 그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요. 그 슈팅스타의 팝핑캔들 이렇게 톡톡 튀는 거 있죠?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그 현미의 구수함이 뒤에 싹 달려옵니다. 바삭바삭 식감에 톡톡 터지는 카무트까지. 어우. 저한테 알고 계시네요. 진짜 맛있어요. 톡톡 터져요. 여러분 오늘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이 지금 한 번 전체 정리를 해드리면 장수 상황버섯 그 녹각 영지 세트 있죠? 그거는 가격이 최대 4만 9천 원까지 떨어지는데 원래 원가주고 사시려면 원래 가격대로 사시려면 7, 8만 원 돈이거든요. 앞자리가 아예 4로 바뀌어요. 녹각 영지 선물 세트요? 네. 4만 원대. 그리고 장수 상황버섯 상황버섯 절편 세트 있죠? 네. 2만 8천 원.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카무트 잡곡 세트 있죠? 네. 여기에 들어가는 거 700g씩 1.4kg 네. 이게 지금 2만 2천 4백 원. 맞습니다. 그리고 4.5kg의 풍년 5종 선물 세트 있죠? 그게 지금 5만 원대. 5만 4백 80원. 다 사야 돼. 다 사야 돼. 다 사야 돼. 다 사야 돼. 나도 먹고 선물도 주고 다 사야 돼. 다 사야 돼. 음 바삭바삭. 맛있죠? 그냥 느린기보다 더 맛있어. 약간 그 고구마의 맛이 되게 조금 나요. 음. 그만큼 고소하다는 소리. 음. 고구마의 맛이 살짝 돌면서 네. 지금까지 내가 못 먹어봤던 구수함이거든. 음. 약간 당악한 떡 맛도 나고. 오 좋다. 고소한 영역이 되게 넓어요. 음. 그 딱 그 씹히는 그 소리도 여러분들 진짜 별미다 이거. 진짜 별미예요. 지금 전 피디님이 사랑버섯 말씀해 주셔서 응. 여러분들이 받는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4만 9천 원짜리 컨디션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지금 버섯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4만 9천 원이야 저게. 앞자리가 세 번 바뀌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진짜 저 오아시스 방송하면서 이 귀한 거 앞자리 세 번 바뀌는 거 처음 봅니다. 요게 지금 최대 혜택 중복 쿠폰 적용 받으시면은 오늘 구성 중에 유일하세요. 두 번 받으시면은 7, 6, 5, 4. 요렇게 떨어집니다. 고객님. 4만 9천 원대로. 얘를 차로 끓이는 얘는 조금 우수한 보리차 같고요. 약간 녹감 영지는 살짝 달큰해요. 약간 요런 빛깔 나오거든요. 사왕버섯이 고객님들. 진짜 매일 아침에 따뜻한 물로 공복 데우시는 분들 사왕버섯을 한번 싹 바꿔보세요. 그러면 내년 건강검진 안 들여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버섯이 요거. 저희가 절편도 요거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 심지어 2만 원대. 2만 8천 원. 이거 심지어 2만 원대. 말도 안 돼. 그리고 오늘 오셔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많이 기다리셨더라고요. 카무트. 너무 핫하죠? 요거 그냥 다이어트식부터 시작해서 당관리 신경 쓰시는 분들. 아빠 요거 좀 제가 사드릴게요. 매일 아침 손가락 찌르시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숙제 검사하시는 우리 고객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카무트 쌀까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년 5종 선물 세트가 20% 쿠폰을 적용시켰을 때 여러분들 쌀 4kg. 그리고 여기에 쌀이라고 해서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종류의 쌀이 이렇게 다양하게 컨셉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무 좋다. 이게 지금 5만 원대. 여기에 들어있는 곡식의 종류만 해도 아니 종류가 이 컨셉이 다섯 가지지 안에 들어있는 흥미부터 기장부터 귀리, 보리, 수수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4kg에 5만 원대까지. 혜택 너무 좋습니다. 장수 상암버섯 살 거야. 저거 이거 절편이 너무 사고 싶어요. 아 저거 딱. 끓이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제가 건강에 완전 너무 꽂혀있어가지고 저 지금 상암버섯 절편 이거 주문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격이요. 말이 안 돼요. 저 이거 끓여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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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결제 비밀번호 누릅니다. 엄마 보내드려야겠다. 오케이. 자 건강 챙길 거 계속 마시고 있어요. 수시로 건강 관리는 수시로 나 저 이따 텀플라에 싸줘요. 아 이거 제가 요청드렸어요. 아우 저 다이어트쟁이 아우 저 다이어터 징글징글하네요. 근데 여러분 탄수화물도 조금 단백질에 가까운 탄수화물로 해가지고 백미 대비해서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비율이 되게 높은 게 카무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셀레늄 항산화 루테인성 루테인 눈에 좋잖아요. 19종의 아미노산 단백질 칼슘 아영 그래서 요즘 효소로도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효소로도 나오는 완전 핫한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면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참치 기름 빼서 넣으세요. 아우 좋다. 참치 기름 빼서 넣으시고 포케처럼 이거 진짜 카무트 포케인 거죠 얘가? 그렇죠. 카무트 포케 해서 아니면 해초나 아니면 나이치알 그런 거 해가지고 카무트랑 같이 먹으면 이거는 진짜 너무 건강하죠. 이거는 한 그릇 먹으면 가서 다 바로 그냥 서핑해야 돼요. 서핑 서핑해야 돼. 힘 남아 돌아서 남아던데 힘 남아 돌아서 서핑해야 될 수준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나 밑에 왜 아마 조만간 샐러드 가게에서 이거 카무트 선택해가지고 한 3천 원 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샐러드 곡물로 바꾸면 추가 금액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살짝 드레싱 살짝 얹어주시면 아 참 참 참 현정님은 약간 이제 그 뉴욕커처럼 먹는데 저는 그냥 드림밥처럼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뉴욕커는 어떤 거죠? 뉴욕커 갑니다. 뉴욕커 현정님 자 다이어트쟁이 현정님 얼굴 보세요. 요즘 살 빼가지고 살 잘 먹고 굶어서 최근에 많이 안 먹어서 살이 얼굴이 쪽 빠졌는데 카무트 먹어야 돼. 카무트 카무트 카무트쟁이 되겠습니다. 아우 정말 아침에 저는 매일 아침 지금 크로스핏이래요. 아우 징그러 징그러 공복에 크로스핏을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은 진짜 허기가 아니라 거의 와 이러나가 아사하겠다 싶을 정도거든요. 그만이야 아 정말 근데 아시죠? 조금 빼보신 분들은 떼면 뺄수록 욕심나는 거 맞아 그 마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게 건강식이죠. 그냥 건강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딱이지 뭐 너무 맛있잖아. 다이어트할 때 건강해야죠. 다이어트 다 해놨는데 건강 안 하면 어떡할 것이요. 건강하려고 다이어트하는 거죠 뭐. 근데 오아시스 카무토 쌀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이것보다 건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니까 그니까. 진짜 이거 쌀이 맛있으니까 사실 안에 들어가 있는 채소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애초에 쌀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고요. 그치. 오늘 이 혼합 5종 세트 고객님들 진짜 5만 원대로 만나보시는데 아이고 무거워. 진짜 오늘 인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거 솔직히 선물도 선물이지만 제가 가지고 싶어요. 건강을 너무 잘 챙길 수가 있어서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한쪽으로 좀 쏠렸죠. 자 오늘 지은 밥들 총망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총망라 카무토 밥도 있고요. 뭐 되게 많죠. 얘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 5곡들인데 얘가 지금 9545, 4.5kg예요. 진짜 무겁거든요. 많다. 근데 지금 이 5종 선물 세트 가격도 5만 480원. 얘도 오늘 굉장히 잘 나가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격이 말이 안 되고 이제 우리 집은 건강 생각해서 건강 생각해서 백미보다는 조금 섞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가지고 오늘 지은 밥들 한 번 쭉 한 번 보시고 저는 무엇보다 오늘 좀 감동인 건 여러분 상황영지 상황버섯 다시 한 번 보시고 녹각 영지도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네 제품들 소개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여러분 네 방송이 끝나면 방송이 끝나면 쿠폰 받아 놓으신 거 있잖아요. 24시간 내로 쓰시면 되긴 돼요. 근데 오늘은 라이브 한정은 없죠? 구성 중에서 한정은 없고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쿠폰 다운이 라이브 중에 쿠폰 다운 꼭 받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래 쿠폰 다운 받으시고요. 자 중소기업 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아시스 방송 그리고 오늘 같이 삽시다. 마켓 동심홍출인가요? 역시나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동행축제 같이 삽시다. 마켓 매일 구경 가거든요. 동행축제는 9월 27일까지 계속되고요. 대형 유통사 전통시장 중소상인분들 그리고 오아시스도 함께하고요. 다양한 곳에서 지금 이 소비축제를 만나실 수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얼른 쟁이셔야죠. 아 그리고 내일 또 맛있는 거 한다. 내일은 또 우리 목요일 8시에요. 밤 8시. 밤 8시에. 제가 이거 살짝 맛보기로 봤는데 저 단호박 설기떡 미쳤더라고요. 내일 수제떡집에 놀러오세요. 바리의 꿈 유기농 두유 그리고 그라노 화이버 워터 이것도 구수하더라. 수제 우유 꿀 설기떡 수제 단호박 설기떡 그리고 수제 흑임자 꿀 설기떡 우리 동호님 좋아지겠다. 수제 제주 해풍 쑥 설기떡까지 아우 좋네요 여러분. 아우 구성이 수제의 참맛을 저희가 내일 맛보드릴 테니 핸드메이드 눌러오시고요. 오늘 이 귀한 상황버섯이랑 녹각영지랑 그리고 혼합 5곳까지 구매해 주신 우리 오아시스 고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 오니까요. 우산 잘 챙기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요. 맞습니다. 8시입니다. 시간 잊지 마시고 오시고요. 쿠폰 다운 계속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